8월 16일 법률방송 러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미 돼지에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수십 마리를 낳아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돼지 분양 사기, 이른바 도나 도나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석 등 논란의 인물들이 변호사 시절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임했던 사건임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재판인데 법원은 도나 도나 대표 최덕수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일부 심리로 열린 양돈업체 도나 도나 대표 최덕수 씨 부자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최 씨 등은 어미 돼지 한 마리에 오백만에서 육백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낳아 최고 연 6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1만 명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2,400억 원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수억 원씩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는 유사수신과 횡령,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2심 법원은 유사수신은 무죄로 보고 횡령만 유죄로 판단해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 씨가 일종의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고 유사수신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 씨가 위조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6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을 병합해 오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재반사정과 관련 법리를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최 씨의 아들에게도 징역 5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모 씨 등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나도나 사건은 최 씨에 대한 1, 2심 집행유예 판결 당시 법조 비리로 구속 기소된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변호사 시절 사건을 잇따라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과 함께 정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만 받았다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까지 이뤘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홍만표, 우병우 변호사 정관을 동원해서라도 법망을 비켜가려 했지만 도나도나 대표 최 씨 등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